자 우선 이 쓰레기 새끼들 좀 빼고요 우선 저 새끼들이 제일 쓰레기에요 어 저 새끼들이 제일 쓰레기고 자아 하아 시발 진짜 자 수혜! 첫번째 수혜 첫번째 후보 수혜 가고 개입니다 어 재수강 하기 전엔 시 2였는데 재수강 하고나니까 시댄 업 개꾼이고요 쪼금 한 번 카드를 쫙 봐주십시오 쫙 봐주면서 왔다 진짜 왔다 아 여러분들이 못 믿는 것 뿐입니다 자 봅시다 결국 이까지도 결국 안 가요 결국 저 코 카드로 와야되는데 사냥 시작? 신비한 사냥 보다 사냥 시작이 좋은 이유가 있나요? 별로 이걸 별로 굳이 넣을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섬광! 섬광은 좋은 것 같긴 한데 지금은 우선 개풍 좋아 개투 좋아 두 개? 두 개선다고 폭사? 싸든? 폭사 싸든? 폭사 싸든? 개풀 개풀을 개풀 넣었으니까 해적 개는 넣을 필요가 있을까요? 이거를 오히려 공작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아닌 것 같은데 공작 좋을까? 오케이 공작 쓰는데 왜 미트웨건으로 막았는데 왜 막았는지 제가 설명해드릴게요 페이스 때 물질하네요 미트웨거리 차라리 푸띠위들 넣자 해적 생각할거면 푸띠위들? 어 맞다 삐띠위들 좋다 이 판 끝나고 내가 넣을게요 푸띠위들 푸띠위들 개풀보다 푸띠위들을 알겠다 푸띠위들이 조금 더 효용성이 있겠네 개풀보다 아 좋은 네 좋은 감사합니다 좋은 의견 오늘 꺼려주기 바랍니다 이 판 끝나고 개풀 빠질 예정이에요 푸띠위들을 들어갈 예정입니다 멍스스는 귀여울게 나왔어요 완전 귀엽죠 아하하 어차피 어차피 댁이 다 일식 올라서 미트웨거리 똑같은데 왜 폐에 미트웨거리 작품을 쓰면 폐에 있는 미트웨거리는 안오르거든요 왜요 그래가지고 아 치사 진병론 거다르죠 방금 카드 깔 했는데 5306조는 실화냐 실화죠 예 믿으세요 예 어쩔 수 없어요 자 첫번째 두번째 이거는 좀 해봐갖고 이걸로 갑시다 개풀 미안하 이력 받죠 이력 받죠 근데 이러면 일로 힐하고 힐을 드론을 볼 수 있는데 드론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피드로 미는 대기기 때문에 용사제 이러고 뭐 할 수 있는거 없죠 그렇죠 알 좋아요 죽었죠 양꾼 부모 나왔다 사제 아무것도 못한다 지금 12시 폭염주입이 왔어요 땀 지금 뻘뻘하고 있어요 예 진짜 안 이랬다 이거 잡힌다 안 이랬다 안전해 간다 안전해 간다 폐가 많으면 뭐합니까 정리를 못하는데 어? 정리를 못하는데 어떡할거야 개프를 빼도 되겠습니다 진짜 뺄게요 혁준아 혁준아 컨댁이라서 시체술에 예언자 빼고 응무새랑 해골만 넣으면 덱 잘 끌러간다 그건 니 생각이고 아니에요 해골만 필요 없어요 그거는 다른사람들이랑 다른게 없어요 왔다 완벽하다 왜 이렇게 도와줄까 무색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용숨 써봐 용숨 써봐 그거 써봐 그거 용숨 써봐 용숨 써봐 용숨 써봐 용숨 써봐 용숨 써봐 아아악!